갑자기 누군가한테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? 독자! 어 형 너 올해 몇 년 차더라? 목소리? 아니 이거 왜 다짜고짜 때리세요? 우리 결혼하려고 어 어쩌라고요? 너는 열한 친구 언제 생기냐? 아니 26년 찬 거? 퇴원은 났어? 너 상대가? 아니 모르지! 만나 본 적이 없는데 나 왔습니다 나 왔습니다 뭘로 싸우게 다 써버려주고 들어와 여러분들 오늘! 저 결정했습니다 사무장 알짜 커플 박살내겠습니다 둘 싸우게 만들겠어요 자기 뭐? 이거 못 이기잖아? 다시 볼 생각하지마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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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커플이 이기면은 우리가 노예야? 내가 노예 아니지 커플은 하나 아니었어? 야 그것도 배려오는 거야 나 2주 동안 발 안 씻는다 세족 씩 바로 간다 그 발에다 키스하기 어때? 너가 발을 안 씻어? 그럼 나는 독후니 방송에서 보고 계신 분이랑 재방송에서 보고 계신 분들 신기 뿌찌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구결맛짱 컨텐츠입니다 자 저쪽 팀 3호장 알차 그지깨끼리 커플들과 신조차 모독하는 천재 와일드콘의 대결 자 게임 진행방식은 간단합니다 대결하는 빙고판 중에 5칸은 공란이에요 이 부분은 각자 시청자들을 통해서 뭐 넣을지 합의해서 하고 공란을 채운 후 본격적으로 서로 뽑기를 시작해서 빙카드를 채우면 되는 게임입니다 야 너무 대몬대로 잃는 거 아니냐? 근데 줄줄 잃네? 그렇게 쉬워? 세상에? 강호준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솔로는 반드시 이긴다 이긴 거야 말겠다 괜찮아 나 너희들 있잖아 너부터 하나 까볼래 우리 하나씩 까볼까? 올 때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까보자 얘들아 100개만 딱 써야 돼 그니까 아 신비의 소환서 여러분들 여기서 뽑아가지고 제가 진짜 깔끔하게 그냥 이길게요 여러분들 내가 기선지합 하겠습니다 제발 만족수 전투매버드? 아 풍속성이야 아 물속성 베어맨 베어맨? 아 씨 없어 없어 나 아 나 물속성이야 아 스킨 눌러주세요 오른쪽 한 번에 살로만더 살로만더 얘들아 치킨에 가까워지고 있어 나 안 볼 생각해?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야 이게 빙고가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냐? 같이 들어가는 거지 형 빙고 안 해봤어? 아니 빙고 안 해보셨어요? 아 찐따야 뭐야 내가 내가 학평시절에 어떻게 할거니? 자 갑니다 공짝짝 아유 왜 말이 없으시나 어 4성 쿵푸걸 쿵푸걸 잠깐만 불속성 4성 있잖아 우리 오케이 불국성 4성 리자드맨 3성 풍 어머 있다 우리 풍 리자드맨 3성 도술사 3성 불 도술사 3성 불 도술사 3성 불 아 아 근데 빙고가 안 돼 애매하게 있어 애들이 하나같이 해 네 나오미 4성 뭐야 나오미 케이터는 내 취향인데 리자드맨 물 리자드맨 없어 버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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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드맨 물 아 왜 리자드맨만 나와 리자드맨만 나와 리자드맨 왜 이렇게 나와? 리자드맨 그냥 건너뛰어 아 리자드맨만 지금 몇 마리야 리자드맨 뛰어노는 거 봐봐 프랑켄 물 원 빙고 뭐야 원 빙고? I'm a single rate I'm a single rate I'm a single rate 이것이 바로 당신들 같은 커플들은 이뤄낼 수 없는 우리 솔로들만의 전투 방법인 것이다 근데 우린 커플? 얘들아 힘을 줘 라마단 계단이지? 굴렘프 완성 제발 개XXX 아 욕하시면 어떡해요 저쪽에 저렇게 애어내는데 리자드맨 나왔어 개똥 만드네 아 진짜 웃기네 아 신비의 소환사에서 어? 난 왜그래 내가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원 빙고 투 빙고 쓰리 빙고 뽀 빙고 파이브 빙고 이로써 최종 승리자는 솔로 무대 왈도쿤 원수 이것이 가치있는 싸움이었다 내 모든 걸 걸고 너희들에게 치킨을 선사하마 저 더럽고 가락하고 나 난리 싸고 한 배내 저 더럽고 가락한 쥐잡한 커플들을 내가 짓밟고 이로써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가 아쉬운 게 풍.. 호야 졌잖아 어 어 담보간 연락하지 마 서버너즈 워 빙고판 어 게임 왈도쿤의 승리로 연락하지 마 야 왈도쿤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진짜 웃긴거 아냐 자기들이 먼저 시비 걸어놓고 이자서 연락하지 말래 나는 진짜 계속 쳐맞았는데 내 자기한테 자기라고 하지마 그래 오늘 써먹어가지고 빙고 게임 왈도쿤 V에서 사보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